뛰는 게 서울 집값입니다. 얼마 올랐나 보면 30%, 50%는 물론이고 두 배 뛰었다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딴판인 게 바로 지방이죠. 집값이 안 올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헐값에 내놔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졌다.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상당히 오른 데 비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격차는 상당히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그런 지역인 수도권 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자꾸 조정이 되고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분양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일대, 부동산 분위기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제주도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몇 년 전만 해도 열기가 상당히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 지역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집값에 대해서 좀 하락 곡선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시장, 지방에 있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청약 위축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부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분위기를 썩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양극화다, 집값 하락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왔던 일인데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 주택 가격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해서 한 0.2%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8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은 2.25% 정도가 상승한 데 비해서 경남을 비롯해서 충남이라든지 전북 지역들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변동률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심화된 걸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해석을 좀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질 수 있었던 다주책자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택 쪽으로 좀 쏠려 있고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매매가 추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제주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분양시장 열기도 그렇고 한동안 관심이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도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지역이에요. 심지어 부산 일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곳이 부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이 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규제가 좀 쏠리다 보니까 미분양이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 사업이 있었는데 사드에 대한 후폭풍이라든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신규주택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분양가는 계속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가도 높은 데 공급은 계속 나오는데 분양가도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분양 문제, 비단 부산과 제주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지방 곳곳이 미분양 불량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안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사정하고는 딴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됐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충북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경남하고 충남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지금 많은 곳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최근 매수를 하거나 부동산을 고려했던 사람들 보면 똘똘한 한채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유행어처럼 돼버렸어요. 똘똘한 한채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힘이 좋고 우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서울권이라든지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수도권 일대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좀 심해졌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계약을 했어도 마지막까지 잔금을 못하거나 중도금을 좀 납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매가가 좀 하락이 되고 있고 심지어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좀 뒤누승감이 있지만 청약 위축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침체한 지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처방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규제라든지 기준들은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면 6개월 정도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1개월 정도만 가져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다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청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청약을 지금 가져왔던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세제적인 것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아무래도 청약 위축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부동산 또 내가 매수를 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부동산이 상승하기라는 것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는 인식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도 시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청약 위축 지역 지정을 반기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청약 위축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땜질 처방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1순위를 청약 조건을 완화하면서 내가 완화를 하면서 수요층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좋은데 아무래도 국소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봤을 때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지금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차갑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좀 신중을 가할 필요가 또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청약 조정 지역 같은 경우도 여론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 주변 일대에 거주하시거나 부동산 시장들을 좀 잘 반영을 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송승연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서울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 문제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